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 2회 가온차트 K-POP 어워드 올해가 수상 월별부문 7월 투애니원입니다. 투애니원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7월 수상의 영광은 투애니원의 아일러뷰가 차지했습니다. 네, 투애니원의 새로운 변신이 돋보인 아일러뷰는요. 가온지수 약 1억 5천만점을 받으며 7월 부문 1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네, 투애니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여름 아주 뜨거웠었죠, 투애니원. 자, 그래서 7월에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먼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양현석 사장님, 양민석 부사장님 그리고 테디오빠 그리고 YG 패밀리 19분들 그리고 스태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이 제일 으뜸인데 우리 한결같이 사랑해주시는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채린 언니, 시엘 언니까지도 이상 함께 기쁨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애니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